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호남 고속철을 이용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승객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문제는 여전히 개선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4월 첫날인 오늘 올 들어 가장 따뜻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지만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식적인 선거운동과 함께 후보들의 TV토론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광주 북굴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들은 야권연대와 DJ 적통 논란 등의 이슈를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윤구수 기자입니다. 후보들이 주도하는 토론에서 질문은 한 후보에게 집중됐습니다. 최경환 후보님께. 최경환 후보에게. 최경환 후보님께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쟁점은 수도권의 야권연대 문제였습니다. 이영석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를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빗대면서 공격했고. 지금 수도권에서 야권이 다 침몰하게 생겼는데 안철수 대표는 가만히 있으라고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움직이면 제명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후보는 수도권에서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을 더민주에 돌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을 향해서 항복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대는 했을 때 가장 이익을 보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후보들은 DJ의 적통이 어느 정당이냐를 놓고도 격돌했습니다. 윤민호 후보는 두 야당을 싸잡아 비판하며 진짜 야당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고. 이인호 후보는 그동안 야당 후보 뽑아줘서 뭐가 바뀌었냐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얼마나 화나십니까. 대한민국에 진짜 야당이 있습니까. 강조의 미래를 위해서는 여당 국회의원 한 명쯤은 반드시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 소속의 노남수, 이용수 두 후보는 별도로 토론을 벌인 자리에서 자신들의 공약을 알렸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에서 후보들은 정치 이슈로 치열하게 맞붙은 반면에 광주역 활성화나 자동차 100만대 사업 등 지역의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차별점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을 맞아 더민주 김종인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텃밭 민심 행보에 나섭니다. 김종인 대표는 내일은 광주를 방문해 동남갑 을과 서구갑을 후보들의 유세를 지원하며 야당 결집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일주일 만에 방문으로 텃밭 사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철수 대표도 이번 주말 일발 이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찾아 양동시장과 송정역 등에서 유세를 갖고 양당 체제가 아닌 3당 체제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입니다. 4.13 총선 격전지를 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농민운동가 출신의 현역 의원과 법조인 출신의 정치 신인이 맞붙는 나주 화순 선거구입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양한 경력을 갖춘 민생 전문가냐 참신하고 능력 있는 젊은 일꾼이냐 혁신도시를 낀 나주 화순 선거구의 최대 쟁점입니다. 더민주 신정원 후보는 농민운동가와 도의원 나주시장을 거치면서 행정과 정치를 비롯해 다양한 경험을 갖췄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취약한 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도시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역에 탯줄을 묻은 농민 농촌의 대변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제 혁신도시를 제대로 완성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한정과 관련되어 있는 관련 기업들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이제 광주전남의 젊은이들도 꿈이 있는 그리고 지역에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당 송금주보는 법조인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갖췄다며 새로운 나주 화순과 새 시대를 열어갈 새 임무를 뽑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패거리 부패정치를 철결하고 혁신도시와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며 발로 뛰는 선거로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나주의 에너지, 화순의 바이오벨트를 연결하는 융복합산업을 육성하고 농업, 농민들을 위한 유통관서와 소득증대를 통해 공정성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협조합장을 두 번이나 지낸 새누리당 김종우 후보는 수세 거부 등 농민운동을 주도했던 경험으로 고된 농민들의 삶을 어루만지고 지역발전을 앞당기겠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반감을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습니다. 제가 농업통으로서의 우리 당이나 국회원들이 못했던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혁신도시와 KTX 나주역 경유, 농촌 문제 등 현안이 많은 나주화순선거구는 학연, 혈연, 지연에서 자유로운 혁신도시 주민들의 선택과 소지역주의가 어떻게 표질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갈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호남 고속철은 개통 직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요 때문에 기차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정부와 코레일은 올해 개통되는 수서발 KTX가 생기면 해소될 것이라고 말해왔는데 증편 효과가 얼마나 될지 따져봤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산발 KTX에 이어 올여름 또 하나의 KTX가 호남 고속철도를 달리게 됩니다. 서울 강남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이 KTX의 이름은 수서발 KTX인 SRT. 수서역에서 평택역까지는 별개의 선로를 달리다 용산발 KTX와 만나는 평택에서부터는 같은 철로를 이용합니다. 광주 송정역까지 오는데 용산에서 오는 것보다 거리가 짧아서 소요시간도 1시간 15분, 요금도 그만큼 싸질 전망입니다. 개통시점은 오는 8월, 호남선에는 모두 왕복 36편의 열차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남 고속철에서 현재 운행되고 있는 용산발 KTX는 하루 48편, 여기에 수서발 36편까지 더해지면 수치상으로는 하루 84편의 KTX가 송정역을 오가게 되는 셈입니다. 수서발 KTX가 개통되면 현재 평균 40분대인 KTX 배차 간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혼잡과 부족한 좌석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광주시의 고민은 따로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KTX의 수익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기존 용산발 KTX의 운행 편수를 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광주 MBC와의 통화에서 수서발 KTX가 개통되면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용산발 KTX 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올여름 수서발 KTX가 개통되더라도 호남 KTX의 증편을 둘러싼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호남 고속철도 개통으로 광주 송정역은 매일 만 명이 넘는 이용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 외곽에 있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주차나는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평일 낮 시간대에도 광주 송정역 주변 주차장은 포화 상태입니다. 주차장 부지가 비좁다 보니 고작 400여 대를 수용하고 나면 만차입니다. 다급하게 차를 세워두고 열차를 타야 하는 이용객들은 한바탕 홍역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KTX 출도착 시간에는 송정역 주변 도로의 혼잡이 절정에 이릅니다. 마중이나 배웅 나온 차량과 택시, 버스들이 양쪽 갓길 차로에 줄지어 늘어섭니다. 전남권으로 오가는 승객들은 시외버스편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다시 광천터미널을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차 공간을 늘리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시급한데 부지 확보 문제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 착공 목표는 물 건너간 지 오래고 사업시행 예정자와 코레일 측이 부지 임대 조건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 송정역이 호남의 최대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정치권이 해법 찾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4월 첫날인 오늘 5월 중순의 기온을 보이며 올 들어 가장 따뜻했습니다. 이번 달은 봄 축제도 풍성해서 주말 나들이 하기에도 좋겠습니다. 김은수 기상캐스터입니다. 나뭇가지가 벚꽃다발을 한가득 안고 있습니다. 황홀한 연분홍빛이 눈길은 물론 마음마저 아삭합니다. 분홍빛으로 물든 빼어난 풍경에 평일에도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앞다퉈 벚꽃을 사진에 담고 소중한 사람과 두고두고 남을 추억을 만듭니다. 생각보다 너무 예쁘고 운천지하고 광주천이 만개가 가지고 너무 예쁘고 좋습니다. 때이른 5월의 봄날씨가 이어지면서 벚꽃 만개 시기는 예년보다 2, 3일 빨랐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 5월 중순의 고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휴일에는 남부지방이 봄비가 내리면서 예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내일 광주가 24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이 20도로 웃돌아 최고 기온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활동량이 많다면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꽃놀이로도 충분하지만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풍성한 행사를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토요일마다 봄봄붐의 봄마당축제가 이번 달 말까지 열립니다. 또 여수 영취산 진달래축제를 시작으로 섬진강변 벚꽃축제, 신안튤립축제 등 봄꽃의 향연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광주에서 나무 심기 가장 좋은 날은 언제일까요? 나뭇잎이 나는 시기와 땅속 온도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기온이 6.5도일 때 나무 심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광주는 2월 24일쯤으로 식목일보다 40여 일이나 빨랐습니다. 이는 식목일이 처음 제정된 1940년대보다 최근 평균 기온이 크게 올랐고요. 일조 시간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4월에 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는 잎이나 눈이 티면서 뿌리가 자랍니다. 4월이면 이미 나무에 잎이 나오기 때문에 자칫 잘못 건드리면 나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 정부에서 식목일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식목일의 상징성을 유지하고 지자체별로 나무 심는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된다는 이유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4월 5일 식목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카드뉴스였습니다. 채용비리와 주식사기에 연루돼 무리를 빚은 광주지역 교원 2명이 나란히 직위해제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교사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모중학교 교감 54살 A씨와 수십억 대의 주식 투자 사기 긁어버린 모초등학교 교사 39살 B씨를 직위해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정규직 15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이번에 채용하는 직원은 승무직과 기계직, 전산직 등으로 직종에 따라 광주나 전남북에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정규직의 경우는 7일부터, 기간제 근로자는 4일부터 시작합니다. 광주광산구가 지난달 월계동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어린이를 구한 주민 7명에게 아름다운 사람상을 수여했습니다. 광주도시공사는 광주시니어클럽협회와 함께 환경지킴이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곡성구는 아름다운 숲속의 곡성 만들기 사업에 나섰습니다. 고성구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4개의 기관이 모여 청렴 서약을 맺었습니다. 광주여자대학교는 아시아공동체를 만들고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아시아공동체 연구센터를 열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에 사는 43살 A씨 부부가 자녀 10명 가운데 7명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사실을 밝혀져 교육적 방인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여자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민간 광주여자 구사 광주여자대학교